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놀라운 방정식을 하나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저것을 기술화하는 유명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줄이고 줄여서 쓰면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가끔 이거 액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 신의 뜻 넘버원 넘버나인 장난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방정식을 풀면 빛이 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번에 제목이 미운홀이 새끼가 됐어요 이 블랙홀이 미운홀이 새끼가 되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제 1915년에 그 중력 방정식을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에 1916년에 슈바르츠 실트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냅니다 야 니 방정식 내가 풀었다 아인슈타인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그 당시에 그로스만이라는 수학자하고 둘이 논문을 쓰면서 야 이 세계에서 이거 당신하고 나하고 둘밖에 모를 거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잖아 해서 둘이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로 제3자 슈바르츠 실터가 니 방정식 내가 풀었어 근데 그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 그 답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아닙니다 이 답은 잘 알려져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손을 풀어본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 답이 맞다면요 슈바르츠 실트가 맞다면 태양 주위에서 빛이 휘어야 되는데 해 주위에서 빛이 2초만큼 휩니다 2초 사람들이 여기 보면 뭐 갑자기 초가 나와 시간 단위잖아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단위는 도분초입니다 도분초 우리가 시간은 10분초죠 천문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2도 각도로 2도 15분 30초 이렇게 쓰고 이 경우에는 2시 15분 30초 이렇게 써요 영어로는 hour minute second이고 이 경우에는 degree minute second이라고 구분이 돼요 초가 같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즉 제가 말한 2초라고 하는 것은 1도의 각도에 60분의 1이 1분이고 그러니까 1도가 60분이고요 1분이 60초예요 그러니까 1도는 3600초예요 1도의 그 작은 각이 3600초인데 그거에 2초만큼인다고 그 뜻입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해 정도 해가 얼마나 무거워요 우리 지구보다도 훨씬 무거운 해 옆에서 빛이 지나가는데 2초가 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아인슈타인이 맞고 슈바스 실티가 맞다면 이것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답은 아인슈타인도 알고 있었어요 태안 경우에는 약 2초 휜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916년에 슈바스 실티가 이걸 제안하니까 1919년에 우리 민족은 살아남기 위해서 3.1운동할 때죠 1919년에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가 일식을 이용해서 이걸 증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해가 있어요 해가 있는데 여기 뒤에 별이 있단 말이죠 별빛이 이렇게 오다가 저 말대로 하면 이렇게 휘는 거죠 물론 엄청나게 지금 제가 강조해놨습니다만 2초만큼 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측자가 보면 관측자가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의 굴절이에요 우리가 물에다가 컵에다가 젓가락 넣으면 젓가락이 꺾어져 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빛의 굴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요 일식 때 그런데 왜 자꾸 일식이라고 할까요? 해가 떠서 저 별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 안에 이렇게 달이 들어오는 거죠 달이 들어와서 해를 다 가려버리니까 이제는 해 뒤에 있는 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개기일식 때 완전히 가렸을 때 그때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식 때 이렇게 달 뒤통수가 있고 계란후라이처럼 이렇게 코로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던 별을 저 사진을 찍어보면 어디가 있어요? 이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밖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초 정도의 각은 우리가 천체 사진에서는 그 당시 기술로도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식 때 해 옆에 있던 별이 나가서 사진이 찍히더라 그걸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아인슈타인이 이 위대한 걸 밝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서 이쪽에 온 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해가 만일 이것도 실제로 불가능하지만 해를 잡고서 이렇게 확 줄였다고 쳐봐요 신이 심심하셔서 확 줄여서 해를 요만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빛은 더 많이 휩니다 이 각도가 점점 커져요 왜? 이 해의 질량은 변하지 않았지만 중력은 강해지는 거죠 표면 중력은 해가 더 단단해지니까 중력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점점 쪼그라들면 쪼그라들수록 빛이 휘는 각도가 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굴레콜이 등장하게 됩니다 만일 이 해를 갖다가 반지름 3km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반지름 3km, 해를 잡고서 쫙 줄여서 3km로 만들면 빛이 휘는 게 아니라 빛이 빨려 들어갑니다 아예 빛이 빨려 들어가요 3km로 만들면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이거 뭐 해요 저 유체인데 플라즈마 고체는 아니잖아요 잘 밟으면 3km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지구를 사람 손톱만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지구를 반지름 9mm, 1cm가 안 돼요 반지름 9mm 원으로, 9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공정입니다 그게 해를 3km 반지름으로 만드는 거나 지구를 1cm로 만드는 거나 같은 공정입니다 지금 우리 기술로 이 탁자도 요만하게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블랙홀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블랙홀이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고만하게 만들면 뭐든지 빨아들이는 무서운 구멍이 된다 그게 이제 바로 블랙홀이죠 블랙홀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나오게 돼요 나중에 이제 텍사스 대학교의 힐러라는 분이 아니 그러면 빛도 빨아들이니까 빛도 빨아들이는데 냉장고, 세탁기 다 빨아드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다음에 빛이 안 나오니까 검정색일 거 아니냐 빛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빨간 사과가 있다 광자가 빛이 나한테 내 눈에 와야 빨간색이다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빛이 안 와 오다가 도로 들어가 오다가 얘는 블랙일 거 아니냐 이거지 그다음에 뭐든지 빨아들이니까 구멍처럼 보일 거다 해서 블랙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해 반지름이 3km보다 작아지면 빛도 탈출할 수 없는 천체가 된다 빛도 탈출할 수 없는 천체가 된다 왜? 이게 휘는 게 아니라 쑥 빠져버리니까 밑에 시공간이 아주 파탄이 나는 거예요 이쪽에 특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팍 빠지니까 모양만 봐도 곤충도 못 빠져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시공간이에요 시공간이 터져버려가지고 아예 빛도 탈출 못하는 이런 블랙홀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왜 블랙홀이 미운 홀이 새끼가 되느냐 에이 그런 게 어딨냐 어떻게 지구를 요만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의 방정식이 맞고 극한적인 경우에는 블랙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자연에 없다 자연에 존재하는 걸 설명하는 게 자연과학이지 자연에 없는 걸 억지로 우리가 상상해서 설명할 필요 뭐 있냐 블랙홀은 공부할 필요도 없다 해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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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ye